24년도 4월 2일입니다 이제 뭐 봄이죠 완연한 봄입니다 밖에 나가면 벌써 벚꽃 몽우리가 펴서 일부는 벚꽃이 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봄날 봄길을 느끼면서 듣기 좋은 곡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작곡가 하차툴이 아니죠 스파르타쿠스 모음곡인데요 그 중에서 스파르타쿠스와 프리지아의 아다조입니다 오늘도 잔잔한 곡을 들으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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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